Alicia Keys 피아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Alicia Keys가 우리 바로 다음으로 Alicia Keys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아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즈 밴드가 지금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저희 다음이 Alicia Keys 리허설 있는데 리허설이어서 보고 가고 싶어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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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죠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머시디드 인간 morgen 내 마지막 날 너와 함께 내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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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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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ia Keys. The first year of mine has to get it.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Show me the world. Show me the world. Show me the world. Yes, girl. Yes, girl.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s. Sing for the life. Sing for the tears. Sing with me. Just for the day. Oh my god. Oh my god. Live. Live. Oh my god. Live. Oh my god. Wow.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이 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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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또 허리랑 사진을 찍는대요 우리가 헐도 아까 진짜 멋있었거든요 이번에 정말 가수로서는 저희가 많이 존중하고 배우고 싶은 가수는 반응이 되가지고 설레요 네 이게 그냥 이 르이쿠로야 아휴 어휴 아무런 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